두나물이랑 나물놀 그냥 먹어 그냥 먹어 맛있어 맛있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감사합니다 땡큐 조금만 먹어서 그런가 응 오 많다 안 많아 그만큼 먹어 아니 많아 조금만 좋아하는 거야 더 줘? 뭐야? 어머니는 안 드셔? 아니 또 있어 걱정만 딱딱딱하네 뜨거 오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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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식하지? 네 전혀 무식하지가 아마 무식하지 군나물 먹어봤어 맛이 어떤지 저는 냄새만 맡아서 좋아해 그래? 맛있어 보이는데 응 국물이 많아 국물은 버려 처음 되지? 아니 나 국물 많아 아 그래? 응 처음 돼 처음 돼 국수 먹읍시다요 응 아침에 국수를 먹이니 이것만큼 좋은게 어딨어 그럼 먹어야지 응 응 응 먹어 어 Jennifer 뚝나물이랑 pink 정신이 정신이 맛있어 정신이 잘 먹으라고 그냥 먹어가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감사합니다 땡큐